우리 펜더가 밥을 스스로 먹네요 아유 그래 안 먹겠다고 뻣대다가 그냥 아유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주는데 네가 안 먹으면 우리 펜더가 사람이냐 그래 잘 먹고 황곰아 황곰이 넌 돌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밥그릇에 얼굴 대고 먹어야지 밥먹는데 엉덩이를 대고 그러니 흑곰아 흑곰이 다 먹었구나 흑곰이 잘 먹었고 아유 다들 그릇을 깨끗이 비었네 그래 늦게 출발한 팬더 맛있게 먹어라 황곰이 늘 넣는 황곰이도